마지막 최초는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일단 먼저 발표하기 전에 두 가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전히 제 잘못으로 파일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제대로 된 내용이 실려있지 않아서 그 점 일단 사과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아침에 발표를 듣고서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더 내용들이 잘 어울렸을 텐데 그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점점 국제연구가 공조나 아니면 팀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구윤리의 제도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연구팀들이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때 어떻게 그들 사이를 조종해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룰로 통합을 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연구 환경이 특히 21세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 변하고 있는 연구 환경이 코디네이션과 컴플라이언스라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조정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정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맥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실험장소 안에 그런 마이크로한 그런 미시적인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실험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들 내에서 어떻게 조정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이크로한 거시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더블 스트로티지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으로 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연구 환경이 21세기 초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국제연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국제연구는 있어 왔지만 특히 이제 한국의 연구 수준이 높아지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면서 국제연구가 훨씬 더 빈발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연구원들을 만나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국제 공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연구팀이 우리 생명과학연구소랑 연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MOU 같은 걸 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논문의 기여도라든가 나중에 논문이 나올 때 저자들의 공로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인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캔들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정답을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연구인리, 출판인리 관련된 워크숍에 갔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유되는 어떤 원칙들은 있지만 어떤 과학적 출판문들을 낼 때 대체적으로 이런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편집자들은 에디터들은 이런 이런 원칙에 의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 들어가면 문제마다 그 사안을 잘 살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입각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이제 발표를 몇 분 선생님들이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편집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이걸 하나 따르면 어떤 규칙을 쫙 주면은 이걸 따르면 외국 저널과 아무런 마찰이 없고 외국 학자들과 아무런 마찰이 없는 그런 어떤 골드눌 같은 걸 그냥 주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좀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어떤 조급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국제연구가 굉장히 몰려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논란의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해충돌이라든가 다른 연구팀과의 조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정답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프로토콜 같은 걸 하나 딱 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대개 연구에 대해서 정답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양쪽 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당히 그 일반적인 원칙이나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구윤리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구윤리에 관련된 국제학회 같은 데서 싱가폴 스테이트먼트나 문트루 스테이트먼트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반 원칙들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거나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숙고가 딜리버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점이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공조 같은 경우에 다양한 어떤 연구집단들이 서로 다른 직관들을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건 잘 아시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연구에 대한 어떤 경쟁이 국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좀 양보할 수도 있었던 조정하기가 비교적 쉬웠던 저자 순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첨예해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연구 논문들을 써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 부정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퀘스처너블 리서치 프라이티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연구들을 줄여나가면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일단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연구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조사하게 되면 설사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로 밝혀져도 해당 연구자들한테는 엄청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좋은 연구, 굿 프랙티스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연구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연구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실제로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 연구 환경들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코디네이션을 잘 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코디네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물론 이제 아까 먼저 발습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든가 교육제도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잘 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고민들은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각각의 실험실, 레버러토리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에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 두 분 발표도 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연구윤리라는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발표를 하는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과학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태도라는 것은 과학을 어떻게 하느냐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윤리적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연구를 해나가면서 각 분야마다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분야마다 조금씩 어떤 연구가 좋은 연구인지가 직관들이 좀 다른데 그런 직관들을 연구실 내에서 자신의 지도교수나 동료나 연구자들로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습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두 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Naturally Obsessed라는 2009년도에 미국 P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거의 부재가 과학자의 탄생입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 윤리의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이 사람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동료 연구자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어떨 땐 굉장히 경쟁에 시달리고 그럴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과학자로 커가는 삶 자체에서 실제로 훌륭한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되느냐가 잘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제가 앞에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 윤리 교육도 좋고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도 좋고 좋지만 실제로 각 랩에서 연구실 내에서 우리 분야에선 좋은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걸 좋은 연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걸 정말로 바람직한 연구 실천이라고 한다 하는 것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냥 무조건 출판 논문의 개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과학자를 잘 키우는 과정에서 연구일관 녹아드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여해서 조은희 교수님이라고 조선대 생물교육과에 계시는 조은희 교수님과 여러분들 참여해서 만든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과학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도 물론 내추럴리 옵세스드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되지도 않았고 시간적으로는 아니면 저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족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탐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작은 것은 예산의 차이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영문 자막도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걸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랩에 연구하고 계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연구를 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에서 가령 한 랩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하는 어떤 연구의 틀과 다른 랩에서 지역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다른 랩에서 좋은 연구라고 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그런 실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상으로 그렇게 다를 리는 없는데요 그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 문제는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이 정치공동체뿐 아니라 연구공동체나 문화공동체로 통합되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되도록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연구 잘하는 연구팀 영국의 한 팀과 프랑스의 한 팀 정도가 뭉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매 개 팀이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시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쪽 학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잠깐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단순히 각 나라마다 연구 문화가 다른 것뿐 아니라 실제로 연구 문화에 큰 차이가 없어도 제도화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어떤 기관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코디네이션 하는지 예를 들어서 폴란드 학생이 프랑스에 와서 연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갔는데 그걸 갖다가 폴란드의 어떤 기관과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조율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유럽연합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암중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싱가폴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더 최근에 몬트리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웹에서 찾지를 못해서 가져왔는데 싱가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내일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발표가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싱가폴 회의에는 참석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싱가폴 스테이트먼트에 담긴 대체적인 윤리적 원칙에는 사실 거의 논란의 여지 없이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 학회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연구윤리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리서치 에틱스하고 그 다음 연구진실성에 해당하는 리서치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는 부정행위라든가 아니면 연구진실성이라든가 관련된 문제를 연구윤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거는 리서치 인테그리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 에틱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건 IRB와 관련되니까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생명윤리나 아니면 사회적 윤리적 고려들을 하는 것들을 뜻하고 미국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은 그 둘 사이의 관계 즉 연구의 진실성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따지는 것과 연구 자체가 가지는 생명윤리적이거나 사회윤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윤리적 고려라고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미국 쪽 학자들은 훨씬 더 연구 진실성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적어도 하여튼 싱가포르 학회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논쟁이 벌어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국제적인 학회 수준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조종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컬처의 문제를 들어가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문화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구 부정행위고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게 그 문화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문화적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 압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정도의 겹침이 있고 오버랩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워크숍에서 만났던 분들처럼 그냥 나한테 규칙을 하나 달라 국제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주면 그 규칙을 무조건 따르겠다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외국에 어디 나가서 내가 구태어 설명하거나 논의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플레이제얼리즘, 표절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제일 먼저 발표하신 분의 말씀처럼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표절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부 수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대학원 이상의 연구 수준에서는 어떤 표절이 많이 일어나냐면 형식 표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잘 알려진 사례인데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잘 쓴 논문이라고 생각되는 논문을 가져다가 그 논문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면서 자기의 연구 데이터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자기 연구의 방법론을 약간 다르게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 목적을 고기보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거기서 나오지 자기 그 논문과 자신의 연구와 원래 그 훌륭한 고전적 논문의 차이점들만 이렇게 바꿔 끼워넣는 그런 방식의 그런데 그것도 물론 표절 프로그램에는 걸리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걸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아까 내가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표절을 한 경우처럼 정말로 그냥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냥 남의 논문을 갖다 쓰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느냐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한 18세기까지 좋은 논증들은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중세의 철학자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의 말들을 적절하게 인용해가면서 레토릭 수사학의 전통인데 그래가면서 그 위대한 학자들의 생각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그냥 자신의 논의를 확장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논증을 훌륭한 논증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인용도 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웬만한 지식인이라면 제가 지금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과학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용 제대로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전통에 오래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현대 과학 연구의 새로운 전통들에 대해서는 낯설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연구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게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의 상황에서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도 치열해지고 훨씬 짤막하게 써야 되고 다른 사람과 자기과하고 굉장히 소유권이 분명하게 가야 되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연구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어떤 배경 설명과 함께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이거 국제적 기준이니까 그냥 따라 그랬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화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형식을 벗기는 건 별로 큰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벗겼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또 제가 그걸 옹호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각각의 문화적 전통이나 아니면 학문적 전통 내에서 우리 학문 내에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학문 공동체의 자율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화적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어떤 것이 우리가 표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이런 문화죠 그런 합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이 모든 국제적인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고 쳐도 그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은 그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칙을 조금이라도 위비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문화와 그 규칙을 어긋났을 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단 한번 타이루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여러 단계를 둬야 된다고 보는 문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표절이 나쁘다 그랬을 때 그럼 어디까지를 표절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면 그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미리 서로 공동연구팀을 만들 때 미리 코디네이션을 해두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이제 논문을 마저 쓰게 될 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각각의 연구팀 수준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공지하는 연구팀 사이에서 여러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모든 세계의 모든 랩과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깔끔한 하나의 프로토콜 디골드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최소한의 조건들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과 아니면 규약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그게 꼭 맞아서가 아니라 그게 절대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아까 철학 말씀하셨는데 철학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더 논의할 여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국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정도는 합의하자라고 처음에 국제 연구팀이 공조 만들어질 때부터 그 얘기를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걸 펀딩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당신들이 당신들의 문화적 차이나 당신들이 연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의견들은 존중한다 당신들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맞고 당신들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당신들이 내가 주는 펀딩을 받고 싶으면 내가 주는 연구비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런 가치들이나 최소한의 조건들은 따를 때만 내가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리소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당신들의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 수준에서는 당신들에게 최소한의 준수를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윤리적 근거는 저는 예를 들어서 구호단체 구호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들의 구호를 할 때 그 구호 물자가 예를 들어서 정부의 부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지를 클리어하게 언제든지 감시하고 검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기 전까지는 구호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요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주지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되냐 그런데 실제로 그 구호단체가 추구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요구가 정당할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 준수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싫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코어디네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자꾸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들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로 정말로 난처하고 정말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 사실은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분야가 달라지면 이 분야에서 적용되는 어떤 타당한 규칙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은 적용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 적용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어떤 것을 지킬 것인가를 서로 합의해서 그걸 지키도록 준수를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연구팀에서 A라는 연구원이 내 연구실에 와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때 랩 내에서 다른 연구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 자체를 컴플라이언스에 해당되는 수준이면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하고 미리 약속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 수준일 때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아까 첫 번째 발표자가 말씀하신 일종의 모럴 딜리버레이션을 사용해서 윤리적 숙고를 사용해서 그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각 연구자 공동체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계에서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분자생물학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한의식의 어떤 합의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연구소에서도 외국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미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제연구가 훨씬 더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 연구문화의 차이라든가 연구윤리적인 직관의 차이라든가 해석의 차이 아니면 규정의 차이 제도적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 준수를 요구하는 미리 공조가 사전 공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탐색하고 그다음에 따져보고서 결정을 해서 그런 결정의 경험들을 축적하려는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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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